안녕하세요 진빌로고 채널입니다 저를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애플 제품을 특히나 좀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소개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더라구요 애플 홈페이지를 보면 갑작스럽게 신제품을 매일매일 계속 공개를 해가지고 오늘이 돼서야 멈췄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공개할지 아무도 몰랐죠 네 아직 좋아요랑 구독을 안 누르신 분이 있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구독 누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개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 아이패드 미니 5세대 그리고 2019년 아이맥 21.5 인지 그리고 27인지를 각각 공개를 했구요 어제를 마지막으로 에어팟 2세대 1.5세대 라는 말도 있더라구요 그 제품까지 이렇게 5개의 제품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용히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이전까지 출시했던 제품들을 보게 되면 아이폰 10s 아이폰 10r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금액이 너무나 비싼 탓인지 이번에 출시했던 제품은 상대적으로 되게 저렴해 보였어요 그리고 너무 갑작스럽게 공개되었는지 좀 그 라인업 자체가 좀 불분명하고 애매한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하나씩 소개하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공개된 아이패드 에어 4세대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5세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패드 프로가 출시되면서 기존의 아이패드 시리즈들을 완전히 묵살하는 좀 그런 분위기였죠 그런데 이번에 성능도 적당하게 올리고 가격도 적당하게 떨궈서 살 마음이 없다가도 어? 이번에 한번 사볼까? 좀 그런 제품이 이번에 출시하게 된 것 같아요 특히나 저처럼 프로 제품을 좀 건너뛴 사람들에게는 혹하는 제품이기는 분명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좀 뭔가 애매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아이패드 6세대 제품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이패드 6세대가 한 40만원 금액을 유지하면서 애플 펜슬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아이패드를 사버리지 좀 이런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패드 4세대 같은 경우는 금액이 한 60만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큰 화면에 적당히 괜찮은 성능에 애플 펜슬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아이패드 6세대를 선택하는게 훨씬 긍정적으로 저렴하게 고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단 무조건 화면이 조금이라도 더 큰 제품 그리고 성능 하나하나에 좀 예민한 편 그리고 무게도 상대적으로 좀 가벼워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훨씬 괜찮은 선택일 것 같은데 차라리 그 금액이면 몇 십만원 얹어서 아이패드 프로 라인으로 가는게 더 괜찮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5세대 같은 경우는 미니 시리즈 중에서 처음으로 애플 펜슬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큰 아이패드가 좀 부담스러워서 미니를 사용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은 성능도 빨라졌고 애플 펜슬도 지원하기 때문에 다이어리를 쓰는 기분 좀 그런 느낌의 아이패드를 가질 수 있다는게 큰 장점으로 좀 보였습니다 뭐 금액적으로도 무니만이긴 하지만 50만원을 안 넘는 49만 9천원 그래도 매력있는 금액이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됐고 단순히 아이패드 미니로 본다면 비쌀 수도 있는데 뭐 애플 펜슬 뭐 이런 것까지 다 사용이 가능한 아이패드 라인 전체적인 라인에서 비교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금액으로 형성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런 제품은 아무래도 휴대성이 좀 좋아야 하고 미니는 미니만의 매력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차라리 미니보다 더 큰 화면이 필요하다고 하면 맥북을 사용하는게 더 괜찮지 않을까 그렇기에 미니의 좀 장점이 좀 돋보였습니다 이는 아이패드 프로가 PC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다는 점을 봤을 때 좀 비슷한 관점으로 좀 보여졌습니다 다음은 아이맥이 이제 출시를 했는데요 아이맥의 경우는 그냥 PC가 2019년에 좀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다 좀 이정도 밖에 없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부분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금액도 이정도면 무난한 금액이지 않을까 좀 그런 느낌이었고요 만약 지금까지 아이맥을 못 사고 계속 버티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성능 괜찮은 아이맥 하나 구입하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가성비 대비 괜찮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금액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번에 신제품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전 모델들은 가격이 하락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있다가 그 하락되는 제품들 바로 이전 세대 제품을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꿀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집에 맥 제품, 애플 제품에 PC가 없다고 하면 이참에 아이맥 하나 두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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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팟 2세대 아 1.5세대라고 해야 할까요? 확실하게 딱 봐도 개선된 제품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 역사상 처음으로 이전 사용하던 모델들 그 사용자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 소프트웨어적 말고 하드웨어적으로요 OS는 항상 기존 모델들을 잘 배려해줬으니까요 제품도 좋아졌고 배터리 케이스도 개선돼서 출시되었습니다 일단 이어폰은 시리를 부를 때 두 번을 터치했었어야 되는데 시리아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잘 안 쓰죠 이 기능을 넣은 건 잘 쓰냐 잘 쓰지 않냐 좀 이거를 떠나서 배터리 효율이나 성능 좀 그런 면에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추가해서 출시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팟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W1 칩셋이 적용되었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W1이 개선돼서 H1 칩셋이 적용되었다고 그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H1 칩셋이 적용되면 어떤 것들이 좀 좋아지나 내용들을 좀 읽어봤는데 좀 더 안정적인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블루투스 5.0이 적용된 버전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무선 데이터 전송 간에 속도가 빨라졌을 테니 기기간 전환이 좀 빨라졌을 테고 통화 연결도 더 빨라졌다고 하네요 거기에 반응 속도까지 음... 역시 블루투스 5.0이 적용되었다는 말을 이렇게 돌려 돌려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충전으로 5시간 연속 음악 재생 그리고 3시간의 통화 시간 이게 저한테는 엄청 좋게 다가왔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이 다 합쳐가지고 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오다 보면 한 집에 도착할 때쯤 에어팟 전원이 나가가지고 다시 충전을 해서 막 사용을 해야 되는 좀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었어요 그 소리는 기존 제품은 전화 통화를 할 때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쓸 수 있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기존 제품을 꽤 오래 쓰신 분들은 이번에 나온 제품을 좀 갈아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입한 지 별로 안 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배터리팩만 배터리 케이스만 따로 파니까 99,000원에 그 제품만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성 충전 케이스 99,000원이 좀 많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한 몇 개월 정도 사용했던 무성 충전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 제품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조금 더럽게 썼는데 이 제품이고 이렇게 기존 케이스에다가 추가로 케이스를 이렇게 더 씌우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보시면 여기 충전할 수 있는 라이트닝 여기 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면에는 그 QI 센서가 있어가지고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무선 충전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 제품을 만약에 갈아탄다고 하면 제가 무선 충전 때문에 갈아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이어폰이 좀 더 개선되어서 그걸 경험하고 싶어서 넘어가는 거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저렴해가지고 만약에 갈아타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제가 밑에 고정 댓글로 구입한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구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한 이 정도로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발표된 그 애플의 신제품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필요한 제품인지 아닌지 구입을 고민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더 재미있는 게 이번에 애플 스페셜 이벤트가 3월 25일 한국 시간으로 하면 3월 26일 한 새벽쯤 되겠죠 이때 이벤트가 또 열린다고 합니다 또 어떤 제품들 어떤 신기한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선 공개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애플 제품들을 좀 관심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버로서 활동하면서 이런 상반기 이벤트 이런 스페셜 이벤트 이런 것들을 처음 겪어보기 때문에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제품들 중에서도 저 개인적으로 좀 관심있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 제품들을 구입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계속 보다 보면 좀 구입하는 쪽으로 좀 기울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제가 그 제품을 구입을 하고 구입한 제품들의 생생한 리뷰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